안녕하세요 김부석입니다. 하루일책 매일 한 권의 책을 읽어드립니다. 오늘 함께 할 책은요. 생각의 비밀이라는 책입니다. 김밥하는 CEO, 부자의 탄생을 말하다. 김승호님이 지었습니다. 빈손으로 10년 만에 순재산을 4천억 원을 만든 분이에요. 가장 성공한 재미 하한궁이 톱10에 들었고요. 연 매출이 100만, 천만억, 10억, 100억, 1000억, 1000억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많아요? 100만, 천만억, 10억, 100억, 1000억 1000억 때문에 좋은가요? 300조? 전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락 회사 자타공인 CEO 메이커 100명의 백만장자 만들기 프로젝트의 주인공이랍니다. 어마어마한 분이네요. 87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흑인동네 식품점을 시작으로 이불가게, 한국식품점, 지역신문사, 컴퓨터조립회사, 유기농식품점 등을 운영을 했습니다. 2015년에 현재 24개주, 미국 24개주에 진출했고요. 국가수로 10일 11개, 아 연간 3천억 원이군요. 300조가 아니라 제가 잘못했어요. 3천억 원. 관련 임직원은 4천여 명이랍니다. 공이 너무 많아가지고 김승호님, 87년에 미국으로 건너갔다? 나이가 그러면 50대일 텐데 얼굴은 이 사진에 나와있는 건 되게 젊으시네요. 생각의 비밀. 저도 이 책 보면서 다양한 에피소드와 시리즈가 있는데 되게 생생합니다. 그리고 그냥 스토리만 있는 것이 아니다. 거기엔 이유가 있고 따라할 수 있는 그런 팁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도시락 회사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 회사 사무실에 가보면 세상에서 제일 큰 도시락 회사라는 문구가 검은 나무판에 큼지막하게 쓰여서 동쪽 창문에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까이 가서 보면 작은 글씨가 위아래로 있어요. 작은 글씨로 여기에 가 있고요. 아래쪽에는 도 시작됐다. 도 시작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이걸 붙여서 이렇게 읽으면 여기에서 세상에서 제일 큰 도시락 회사도 시작됐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큰 도시락 회사가 목표지만 꿈이지만 그 이상도 써놓은 거죠. 세상에서 제일 큰 도시락 회사가 된다는 뜻도 있고 다른 사업들도 여기서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실제로 이분은요. 도시락 회사를 시작해서 유통과 제조 부문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서 종합식품 회사로 성장 중입니다. 말은 소리가 되어 입으로 나오는 순간 힘을 가지죠. 요한복음 1장은요. 이런 원리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은 힘이다. 소리가 언어를 통해서 형태와 의미를 규정해서 누군가에게 전달되거나 내 귀에 내 말이 들리는 순간 그 말은 힘을 가집니다. 그 힘은 실제로 물리적인 힘을 말하는 거죠. 이 말들은 누군가의 생각을 거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글로 우리 눈에 보이면 그 글을 볼 때마다 힘을 보여주게 되고요. 이분은 엄청난 사업 영역을 넓히고 해내는데요. 그게 끊임없이 자극할 만한 환경만 만들어주면 무엇이든지 얻게 된다는 그런 신념이 있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메일 암호를 300개 매장의 주간 매출 100만 불이라고 길게 만들어 쓰고 있었대요. 이 사업을 시작한 뒤에 매장 300개의 주간 매출 100만 달러를 올리는 것이 소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에 몇 번은 매일 그 말을 반복함으로써 그 힘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회사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언제든지 잊지 않게 됐고요. 그런데 2012년부터 암호를 바꿨대요. 그 목표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목표를 새롭게 바꿨댑니다. 새로운 목표는 매장 3천 개 연간 매출 10억 달러 1조죠 우리말로 10억 달러 이렇게 바꿨더니 김 암호 덕분에 6년 전 연간 5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던 회사가 10배를 넘어서 수백 배의 성장을 앞두고 있답니다. 김승호님은 여전히 농사일을 좋아한대요. 누군가가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냐고 묻으면 이분은 그냥 목표를 정해서 포스터나 액자를 만들어서 걸어놓는 일을 한다고 말한대요. 실제로 하는 일을 묻는다면 회사 뒤뜰에 트랙터를 끌고 다니면서 농사를 짓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사장이 무엇을 하는지 보이지 않는데 이 회사는 지난 몇 년 사이에 수백 배 성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비교를 묻는 사람들에게 목표를 끊임없이 각인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내 머릿속에 지속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소한 방법들을 이야기해준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의뢰에 또 다른 비법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면서 고지곳대로 믿지 않는 느낌을 자주 받는데요. 눈에 보이는 목표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더 꾸준히 이 말을 계속해줄지 답답하시답니다. 꿈을 현실로 좋은 꿈을 현실로 만드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달걀 하나의 가치가 1억 달러나 된다면 믿을 수 있을까요? 1억 달러 천억 원이죠. 천억 원 말이 안되죠. 아무리 비싼 달걀에도 황금도 이 정도는 안될 것 같은데 2009년 11월 6일 오하이오 크로고 본사에서 찰스 우드라는 사람과 미팅을 갖기 전날이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니까 지난밤 꿈이 선명한 거예요. 한창 농장에서 일을 하다가 무거운 허리를 폈는데 저쪽 멀리서 남자 셋이 사냥을 하면서 내려옵니다. 남의 농장에 허락도 없이 뭔 일일까 궁금해하면서 재미 좀 봤냐고 물었더니 별로 재미를 보지 못했다며 어깨를 으쓱입니다. 그런데 그들 뒤로 사슬에 목이 감긴 여우 한 마리가 따라 내려오는 거예요. 사냥하던 남자들을 쫓아 내려온 것이 분명한 여우는 겁을 잔뜩 먹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우를 나에게 맡기더니 가던 길로 내려가 버렸어요. 안칼져 보이는 여우를 조심스럽게 아우르자 언제 얻었는지 모를 상처가 아물면서 생긴 흉토로 인해서 약간 일그러진 얼굴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얌전히 앞다리를 꼬면서 자기 품으로 들어와요. 야생 짐승이 이렇게 스스럼 없이 품에 안기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해서 부드럽게 안아주다가 잠에서 깹니다. 이 찰스와의 미팅 결과는 기대 반 걱정 반 우려를 남기고 끝났어요. 찰스는 2,500여개 매장을 소유한 크로고 회사의 넬리 코너 담당자였습니다. 그는 미국 전체 매장에 입점해 있는 18개 회사가 운영하는 800여개의 도시락 매장을 4개의 회사를 선별해서 직접 관리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각각의 회사 중에 어떤 회사를 4개의 회사로 받아들일 것인가를 놓고 회사의 규모와 형태를 알아보고자 만난 겁니다. 자 이렇게 18개 회사 중에서 4개 회사 안에 선정되면 미국 시장의 25%를 먹을 수 있는 거죠. 반대로 탈락하면 회사 매출의 70%를 잃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남부는 물론이고 미국 전역 어느 경쟁합체와 비교해도 이 김성호님 회사가 다른 회사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변수가 너무 많아서 그런 특성상 차스가 어떤 압력이나 왜곡된 정보를 100% 배제시킨 경우가 아니라면 만약 안심만 하고 있는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 위기는 기회다. 미팅에서 돌아와서 이 문제를 풀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전날 꾸었던 꿈을 기억해냅니다. 나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 번도 도약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구성하겠다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붉은 여우 생포 작전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꿈에서 그들에게 내게 맡긴 여우를 그들의 도시락 사업이라고 해몽했기 때문이죠. 인터넷을 검색해서 4명의 남자가 작은 나무 상자를 놓고 금방이라도 차를 휘두른 듯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사진을 찾았대요. 그리고 거기에 적당한 여우 사진도 찾았고요. 인형 여우네요. 여우 인형 사진이네요. 그걸 가지고 포스터를 만든 거예요. 붉은 여우 생포 작전이라는 책에 있습니다. 잘 만들었어요. 진짜 영화 포스터 같아요. 그래서 2010년 신시네티 필름 페스티벌 최우수 작품상이라는 단어까지 놓고 앞뒤로 월계수 입도 넣고 하단에는 감독 김승호 직원들 이름이나 촬영이나 각본이나 이런 식으로 주연 이미지로 직원들 이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포스터를 인수해서 사무실 문마다 붙였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어떤 일을 반드시 성공시키고 싶을 때마다 해봤던 일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결과는 엄청난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 책을 보시면 상상을 부러워하는 달걀도 나오고요. 그 달걀이 또 사인을 해서 포스터를 만들고요. 직원들이, 직원들에게 BMW를 한 대씩 사주겠다고 약속했댑니다. 실제로 2011년에, 2007년에 약속하고 2011년에 5대를 주문해서 초창기부터 함께해온 직원들에게 BMW 한 대씩 다 줬댑니다. 와, 부럽네요. 이것들이 실제로 꿈을 갖고 포스터를 만들고 시각화시켰더니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책에 담겨있네요. 설두팍사 김효석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카톡에 프로러스친구 김효석을 검색해주세요. 신고매주시면 자세한 만나를 해드리겠습니다. 생각의 비밀, 김밥하는 CEO, 부자의 탄생을 말하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성공한 부자들의 습관이라는 부분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흔히 빼기라고 불리는 부모의 자산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교육으로 온 건지, 스스로 습득해서 온 건지 확실치는 않은데요.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의 유사점은요.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토머스 코울리가 자신의 저서 부자되는 습관을 조사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가장 일반적인 습관은 독서입니다. 무려 88% 이상이 하루에 30분 이상의 독서를 즐깁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2%만이 독서를 즐깁니다. 장거리 비행 시에 일반석 승객들은 대부분 영화를 즐기지만 비즈니스석 승객들은 일을 하거나 두툼한 책을 읽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지근거리에 항상 책을 둡니다. 가방, 사무실, 책상, 침대 옆, 자동차 등 어디에도 책이 흔하게 보입니다. 간혹 한 권의 책을 다 읽고 나면 문득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직까지 이런 걸 모르고 살았다는 두려움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고수들이 많은가 하는 자각에 대한 공포심이기도 합니다. 이런 지식과 지혜 없이 살아남은 것이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요. 도저히 배우기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책이 손에서 떠날 수 없는 이유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86%가 평생 교육의 힘을 믿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5%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래서 부자들은 86%가 책 자체를 좋아하는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26% 끝입니다. 매일 할 일을 적는 것 81% 대 9%도 9배 이상 차이가 나지만 특이하게도 일주일에 4번 이상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는 비율도 74% 대 1%로 절대적인 차이가 납니다. 정신과 몸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 80% 대 12% 목표 자체를 기록해 놓는 비율도 67% 대 17%로 4배의 차이를 봅니다. 아침 시간을 휴일적으로 보내는 것을 증명하기는 기상 시간을 보면 출근 3시간 전에 일어난 비율도 3.5배가 높고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런 평소 습관들이 모여서 성공의 기본적 배경을 이루고 있었던 겁니다. 이야, 그러네요. 이게 통계로 보니까 더 말이 되네요. 한국이든 미국이든 성공한 부자들은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채에 대한 인식이 다릅니다. 그들은 1% 은행 이자 차이나 0.25%의 중앙금리 은행 변동이 주는 영향이 돼서 즉각적으로 가간 반응을 보이고 부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신용카드 이자나 마이너스 통장 대출 이자가 몇 퍼센트인지 잘 모릅니다. 현재 상환 중인 대출 이자를 흥정한다거나 은행에 제시하는 각종 금융 상품 이자를 흥정할 수 있다는 것도 모릅니다. 두 번째로는 문제를 보는 방식입니다. 보통 회사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보고자가 보고를 하죠. 그러나 이 최초 보고에는 보고자의 사견이 들어 있습니다. 흔히 일반인들은 최초 보고에 의해서 상황을 판단해 나가죠. 하지만 만약 최초 보고가 편향됐거나 다른 목적을 위해서 왜곡됐다면 모든 판단은 처음부터 잘못되는 겁니다. 문제가 더 큰 문제를 낳는 가장 흔한 경우죠. 성공한 사람들은 그런 이유로 최초 보고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갖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신문기사나 사회현상 등에 대해서도 같은 태도를 유지하기에 자유롭게 의심하고 현상의 원인과 현상의 파장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는 버릇을 익히기 마련입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요. 이 책을 사서 보시면 됩니다. 맞는 얘기예요. 세 번째 궁금하시죠? 그러면 제가 다 읽어드리면 안 사보실 거 아니에요. 이 책은 사서 보실 만한 아주 가치가 있습니다. 책의 두께에 비해서 가격은 괜찮네요. 14,000원 굉장히 두꺼워요. 320페이지가 넘는데 내용도 굉장히 알차거든요. 가격은 이 정도면 현대의 책값치고는 괜찮네요. 그다음 얘기 이제 마감에서 배우는 것들 김성호님은 청년 시절부터 줄거 사업을 해봤댑니다. 성공한 건 아니거든요. 작은 점포 운용부터 꽤 규모가 되는 업체까지 여러 번 망했답니다. 돌이켜보면 매번 실패를 통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정확히 배워왔댑니다. 이불가게부터 시작하셨네요. 근데 세트 개념 이런 게 없어서 이해를 못해서 손님들이 들어와도 살 수 있는 물품이 없었대요. 기초적인 시장 조사조차 없이 시작한 사업 그래서 문을 닫았답니다. 시작이 먼저라는 교훈을 얻었고요. 여럿이 신문사를 차렸는데 주주와 경영자의 경계가 불며명한 거예요. 문제의식을 동업할 때 생기는 문제의식을 인지하지 못했던 거죠. 일부 주주들은 경영하는 사람들을 자신들의 직원으로 생각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후에는 동업의 경험이 없는 사람과는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답니다. 스스로 사장이 된 사람에게 누가 어디에서 뭘 가르칠 수 있을까요? 본인이 매번 가슴을 짓누르는 고통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어마어마한 수업이었고 자산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많은 걸 얻었다는 거죠. 실패하지 않는다면 자랑이 아니다. 언제 실패를 맛볼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니 실패를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 오히려 실패하지 않음을 염려해야 한다. 실패를 통해 교훈을 얻기만 한다면 어떤 실패든 성공의 가치를 지닌다라고 정의합니다. 50대가 되어서 비로소 배운 진실들 이라는 글이 눈에 들어와요. 우리 흔히 내가 10년만 젊었더라면 이라는 소리 곧잘 하죠. 내가 지금보다 10년만 뒤로 간다면 나는 무엇을 하거나 무엇을 하지 않으려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봤대요. 다음은 50대가 40대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자세를 바르게 가져라. 의자 뒤로 엉덩이를 깊게 붙이고 어깨를 곧게 펴라. 바른 자세는 노후를 편안히 한다. 여전히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라. 실패는 두 가지 이득이 있다. 같은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것과 다른 방법을 시도할 기회를 갖는 것이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옛날부터 지금까지도 여전히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이 규칙을 만들고 성공을 나눠 갖는다. 끊임없이 희망하라. 지금도 힘들고 앞으로도 쉽지 않더라도 지금의 당신이 영원히 이 모양은 아닐 것이라는 믿음만이 당신을 언제나 지켜준다. 젊음을 부러워하지 마라. 자기 나이보다 남의 나이를 계속 부러워하는 것은 이미 그 나이를 가져본 사람으로 할 만한 행동이 아니다. 오늘 당신의 모습은 당신이 가진 인생 중에 가장 젊은 날이다. 자녀에게 너무 연연하지 마라. 아이가 초등학생 이상이라면 이제 더 이상 우선순위를 아이에게 두지 마라. 배우자 먼저 챙기고 배우자 먼저 살피고 배우자와 놀아라. 다른 사람에게는 거짓말을 할지라도 최소한 자신에게는 거짓말을 하지 마라. 운동할 시간이 어디 있어? 별로 결혼할 생각이 없어. 유지원인가봐 라는 소리는 집어치워라. 착한 사람이 되라.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비열한 행동을 당장 그만두고 자리를 양보하고 이성을 존중하고 음식 앞에서 투덜대지 마라. 그리고 아무따나 화를 내지 마라. 40 이후에도 버리지 못한 나쁜 버릇은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간다. 이미 10년 이상 더 살아본 사람의 입장에서 이런 소소하지만 꼭 필요한 교훈을 얼마든지 생각해낼 수 있죠. 어차피 시간이 다가오면 누구나 이런 교훈의 가치를 깊게 느낄 겁니다. 만약 이런 교훈을 10년 전에 받아들였고 실천했다면 인생이 더 견고하고 아름다웠겠죠. 그러나 인간은 역사를 통해 배우지 않는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부모를 존중하는 법을 뒤늦게 배운 후에 후회하는 일을 선사시대부터 계속해봤으니까요. 실수를 보고 똑같은 실수를 안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네요. 생각의 비밀 김소호님의 책 읽어드렸습니다. 읽고 있습니다. 생각의 비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밥하는 CEO 부자의 탄생을 말하다 김승호님이 좋습니다. 현재 3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분이세요. 재미사업가 가장 성공한 재미 한국인 톡10에 들어있는 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이죠. 이번에는 6시를 두 번 만나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읽어드립니다. 제목이 참 마음에 들어요. 6시를 두 번 만난다라는 것은 6시 전에 일어난다는 거죠. 조카 딸에게 애인이 생겼대요. 그래서 어떤 남자에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최근 좀 보는 것 같니? 아닌 것 같아 이모부 약속 시간은 잘 지켜나오니? 음 처음엔 그러더니 요즘은 이렇게 말 끝을 흐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도 물었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애니? 아닐걸? 김성호님에게는 딸같은 조카여서 단박의 아버지 투로 말했대요. 갖다 버려. 제네럴 모터스 CEO 대니얼 액커스는요. 4시 30분에 일어난답니다. 로버트 아이거 월트 디즈니 회장도 4시 30분에 일어나고요. 하버드 슐츠 스타벅스 회장도 4시 30분에 기상합니다. 티머시 팀쿡 애플 CEO도 역시 4시 30분에 일어납니다. 트위터 공동창업자 잭 도시는 5시 30분에 일어나고요. 토라버치 사장 토리버치와 토리버치 사장 토리버치와 버진 그룹 회장 리처드 브랜스는 5시 45분에 일어납니다. 세상은 6시를 두 번 만나는 사람이 지배합니다. 이게 써있네요. 하루에는 두 번의 6시가 있습니다. 아침 6시와 저녁 6시. 해가 오를 때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하루가 해 아래 집에 들어갈 때 장엄한 기운을 결코 배울 수 없다. 라는 글이 있네요.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자수성가한 인물 중에서 늦잠을 자며 성공한 인물이 없고요. 부모 덕에 물려받은 권력이나 재물을 늦잠을 자면서까지 유지한 인물이 없었습니다. 독재자나 탐욕스러운 기업가들마저도 아침해를 무시하고는 그 삶을 지켜낸 인물이 없습니다. 해는 이 땅 아래 모든 만물을 일으켜 세우고 번성시킵니다. 아침해가 오를 때 그와 함께 운전하고 그와 함께 운동하고 그와 함께 지지개를 펴는 인간들은 성공의 첫 계단을 밟고 올라서는 겁니다. 그러한 인물들이 여태껏 세상을 지배해왔고 성공해왔고 앞으로 그럴 것이고요. 6시를 두고 만난다. 참 좋은 표현이네요. 6시를 두고 만나자. 라는 이야기 읽어드렸습니다. 또 변형과 왜곡을 위한 공부 역사와 지리 이 부분도 또 눈에 와닿아요. 요즘 인문학 열풍이죠. 왜 우리가 역사를 배워야 되고 지리를 알면 좋은가 라는 부분에 그립니다. 신주쿠 빌딩 숲에서 길을 잃었는데요. 다행히 사골이 모퉁이에 지도가 있었습니다. 호텔이 부근인데 알 수가 없던 차에 지도를 보니까 반가웠죠. 하지만 지도에는 현재 위치가 표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짐작대로 그냥 걷다 보니까 지도 안내판이 또 보입니다. 이번엔 현재 위치가 표시되어 있나 있었지만 지도의 북쪽이 어느 방향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일본어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어를 모르는 외국인에게 신주쿠의 지도는 도움이 되지 못한 거죠. 죽어버린 스마트폰 배터리를 욕하다가 결국 물어물어서 찾아갔습니다. 지도를 보고 내가 갈 방향을 찾아내려면 현재 위치와 동서남북을 알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좌표가 없으면 우리는 길을 찾아갈 수가 없죠. 약속을 할 때면 몇 시 어디에서라는 시간과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두 좌표가 없으면 우린 영영 기다리거나 헤매가 버리죠. 사장이 돼서 일을 하다 보면 점점 알아야 될 게 많습니다. 회계약도 알아야 되고 금융도 알아야 되고 경제, 인문교양, 법률, 환율, 노사, 노무, 부동산 심리까지도 공부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공부가 실제 사업이나 삶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좌표가 필요합니다. 그 두 가지 좌표는 바로 역사와 지리입니다. 역사와 지리를 배우지 않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배우는 모든 것이 기초공사 없이 지은 빌딩 같습니다. 역사와 지리를 공부하지 않은 상태로 성경을 이루면 근본주의자로 빠지게 되고 역사와 지리지식 없이 신문을 보면 편집자 의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회계나 환율, 수학, 통계 등도 역사와 지리지식이 없이 공부하면 수치 외엔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논점이 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미국이 지진만 났다 하면 괜찮은지 묻는 전화가 한국에서 걸려옵니다. 휴스턴에서 샌프라시스코의 거리가 부산에서 홍콩보다도 먼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죠. 에볼라가 발생한 기니와 라이베레아는 서아프리카 지역입니다. 대륙의 어느 부분이라는 것을 모르거나 아프리카 대륙이 얼마나 커다란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프리카 사람들은 다들 감염 위험에 빠진 듯이 착각하죠.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간국 국민이나 에티오피아 모로코 국민들도 아프리카 출신이라는 이유로 환영받지 못합니다. 사실 기니에서 남아프리카 공간국의 케이프타운은요. 미국의 마이애미만큼이나 떨어져 있거든요. 방사능 사고가 난 일본의 후쿠시마에서 일본 남쪽 구마모토보다 부산이나 소리넷 블라디모스크가 더 가깝습니다. 이런 지리적 상식만 알아도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지리 공부가 공간이라면요. 역사 공부는 시간입니다. 조선 역사에서 임진왜란이나 인조 반정은 아주 오래된 일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보다 백년 전에 콜롬보스는 미국 대륙으로 넘어갔고요. 예수가 태어날 무렵에 주몽은 고구려를 건국합니다. 현실로 아직 남아있는 만리장성은 신화처럼 여겨지는 예수 활동 시기보다 200년 앞서입니다. 우리가 흔히 고대라고 표현을 쓰는 시작은 옥스퍼드 대학교보다 100년 늦게 시작했고요. 세종대방이 훈민정을 발표한 이후에 100년이 넘어서 멸망했습니다. 공자 노자 석가머리 소코라테스는 역사적으로 거의 동시대 사람이었고요. 막내뻘인 소코라테스가 죽은 후에 400년이 지나서 예수는 태어납니다. 전문적인 역사 공부가 아니더라도 세계사 연표만 조금씩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의 사고나 판단은 놀랍도록 달라지거든요. 어려서 부록초론받았던 사회거부도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온갖 지도나 역사 속 진행이 각종 도표를 중심으로 그려진 책입니다. 이 책은 현실 교육에서 교과서 대접을 받지 못하죠. 하지만 사업가라면 가장 가까이 해야 할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역사와 지리를 공부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냉철한 현실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 판단을 따르는 사람은 사업에서 결코 앞서 나가지 못하거든요. 변형과 왜곡이 생길 때 그 변형과 왜곡을 알아내고 이를 바로잡아가는 과정 중에 가치가 일어나고 사업이 형성됩니다. 이걸 보면서 반성을 했네요. CEO들 보면 영화 하나 이런 거 보면 CEO 사무실에 지구본이 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저희 집도 지구본이 있어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 이 지구본을 아이고 먼지 봐 아이고 먼지 저희 아들이 이 지구본을 갖고 참 어릴 때는 열심히 놀고 도시를 배우는 놀이를 했고 퀴즈 내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 먼지를 좀 닦아서 저희 집 지구본은 불이 들어오거든요. 전기를 넣으면 다시 좀 보이는 곳에 옮겨놔서 자주 좀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뉴스 같은데 도시가 나오면 꼭 찾아보고요. 아 그리고 역사 연표도 좀 보고 다시 한번 세계사 그리고 세계지리 를 봐야겠습니다. 이 지구본은 또 별자리표까지 있네요. 신경을 좀 써야겠습니다. 생각의 비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또 약속시간 변경은 늦는 것과 다름없다 라는 글에 눈에 띄네요. 아들에게 주는 26가지 교훈이라는 짧은 글을 써서 제법 유명해진 적이 있었는데요. 그 글의 처음은 약속시간 늦는 사람과는 사업을 하지 마라 라는 구절로 시작합니다. 저도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강박관념이 있어요. 당일날 약속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늦는 것과 다름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는 도중에 도로가 막혀서 그러는데 30분 약속을 연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갑자기 일이 생겨서 그러는데 오후에 뵈면 안 될까요? 라고 그러는데 당일날 약속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늦는 거나 마찬가지다. 라는 얘기네요. 당신이 사업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거듭 권고한다. 약속시간에 늦지 마라. 1분이라도 늦지 마라. 약속을 변경하지 마라. 특히 당일에는 절대 변경하지 마라. 그리고 이 태도를 평생 유지하라. 그 약속은 상사, 거래처, 미용사, 식당, 친구, 가족, 어린아이, 강좌, 공연장, 사교 모임 등 모든 일에 적용하라. 라고 썼습니다. 약속시간을 변경하지 마라. 강력한 권고가 같아요. 생각의 비밀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반성해야 될 부분 그리고 개선이 될 부분을 찾았습니다. 책상 서랍과 자동차 트렁크와 지갑 지갑이 두툼한 사람 뭔가 좀 어떨까요? 느낌이 지갑이 두툼해요. 현금 두툼하게 갖고 있어요. 그럼 좀 뭔가 수상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아닐까? 뭐 이런 느낌을 줄 수도 있죠. 또 지갑이 두툼하다는 건 뭔가 정리가 안 된 걸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책상 서랍도 마찬가지죠. 항상 정리를 해야 되는데 책상 서랍 정리가 안 돼 있는 사람들 정기적으로 버릴 건 버리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못하는 부분입니다. 파일 하나 찾겠다고 컴퓨터의 하드 드라이브를 다 뒤지는 거 이런 것들 사실 정리하면서 책상을 정리하고 컴퓨터 파일을 정리하면서 머리도 정리하고 또 버릴 거 버리고 하거든요. 언젠가는 쓰겠지 하고 모아놨던 것들을 계속 갖고 있는 거 저도 그런 케이스예요. 계속 잘 모아놓는 편이에요. 이 책 보면서 반성했고요. 정리를 좀 해야겠습니다. 말은 좀 정리가 잘 되는데 왜 이게 책상 정리는 잘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 자동차 트렁크도 마찬가지죠. 버릴 거 버리고 깔끔하게 쓸 거 쓰고 안 쓸 건 안 쓰고 이렇게 트렁크는 언제라도 아버지의 원수를 넣어 옮길 수 있도록 항상 아버지의 원수를 넣어 옮겨? 통통 비워야 된대요. 싹 비워진 트렁크는 그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가를 보여줍니다. 겉모습이 그 사람을 다 말하는 것은 문명 아닙니다. 하지만 서랍과 트렁크, 지갑 이 세 가지는 비움을 가르칩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기 때문이죠. 비우고 정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막상 필요로 하는 것을 얻게 돼도 넣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파트너나 직원이나 사위를 구할 때도 이 세 가지만 확인하면 미래가 좀 더 확실해질 것입니다. 비워야 되겠습니다. 당장 비우겠습니다. 생각의 비밀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특히 용기가 생겨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행동하라는 부분들 본인이 해받고 성공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김승호님은 기계로 운동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답니다. 정해진 궤적에 따라서 움직이는 기계로 근육을 키우는 운동은 원래 목적을 상실하고 있는 거죠. 운동이란 멋진 근육을 가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운동은 목적은 내 신체의 조직을 가장 최적의 상태로 건강하게 유지하는 게 목적이죠. 근육은 부산물이지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근육 자체를 멋있게 만들려고 하는 게 문제네요. 팔굽혀펴기를 하면 내가 실제 생활에서 사용하는 근육이 움직입니다. 벌려진 팔의 폭이나 발의 각도에 따라서 매번 몸은 각각의 여러 근육과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매번 미세한 조정을 유도하죠. 모든 신체가 팔근육을 중심으로 긴장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기계로 가슴 운동을 하면 나머지 모든 근육은 무관하죠. 맞아요. 팔굽혀기라면 다리 근육도 쓰게 되고 허리도 쓰게 되고 온몸을 쓰죠. 윗몸 일으키기도 그렇고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팔굽혀 벽이 윗몸 일으키기 쪼그려 앉았다 일어났다 이런 세 가지 동작만으로도 온몸의 근육을 충분히 사용하고 긴장시킬 수 있죠. 또 이 세 가지 운동은 어느 곳에서나 가능하고요. 큰 장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호텔 침대 옆에 수건 하나만 깔아도 충분히 가능하죠. 요즘 내 젊은 친구들은 꼭 체육관에 가야만 기계를 이용해야만 아령을 들어야만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네요. 저같은 경우는 108배만 사실 하거든요. 팔굽혀 펴기 108배는 하체 운동이 돼요. 그러면서 허리 운동도 되고요. 그런데 팔굽혀 펴기까지 해야 되겠는데요. 이제는 108배하고 팔굽혀 펴기 하나씩 늘려나가죠. 윗몸 일으키는 그 다음에 하고 팔굽혀 펴기를 하루에 30개 이상씩 해보겠습니다. 음 그러네. 생각을 바꿀 용기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소수자에 대한 배려 소수자에 대한 배려 그런 에피소드입니다. 우리가 소수자라는 뭐냐면 여성 간호사가 많은 병원에는 남성 간호사가 소수죠. 직장에서는 계약직 사원이 소수고요. 동네에서 막 이사 온 사람이 소수고 새로운 사상을 가진 사람도 소수고 장애인도 소수고요.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혼혈도 소수고요. 미국은 아닐텐데 학교에 전학 온 학생이 소수고요. 여행 중인 관광객도 소수죠. 늘 내가 언제나 다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소수가 되죠. 근데 소수에 대한 관용이 없고 왕따를 시키고 이런다는 것은 결국 그 자체가 내 자신에게 겨누는 칼날이 되죠. 동성애자가 아니지만 동성애자에 대해서 함부로 조롱하거나 임의로 판단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관용을 해야겠죠. 나와 다르다 그래서 편협하게 생각하고 폐쇄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요. 특히 여러 사람의 공격을 위해서 일한다는 군인 경찰 공무원들 또 많은 부하직원을 다루는 사장 관리자들은 소수에 대한 관용의 정신을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남들에게 베푸는 관용은 결국 자신에게 베푸는 관용이죠. 그런 관용이 사회에 퍼진다면 내 아이가 새로운 학교에 전학을 가도 왕따가 되는 일이 없을 것 우리 딸이 새 직장에 취직하더라도 놀림감이 되지 않을 겁니다. 또 한국의 프랜차이즈 업종이 미국의 진출에 대한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 가능성들에 대한 얘기가 아주 잘 돼 있어서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들이 원하는 걸 팔아라 라는 차트로 넘어가고요. 쉴 수 있어야 진짜 사장이다. 김승호 사장은 공항을 들락거리거나 병원에 진료카드 작성할 때 직업란이 있잖아요. 그때 항상 머뭇거리는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도시락 유통 체인 중에 하나의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데 얼마 전부터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금융권 자본과 고액의 자산을 관리하는 회사의 이사배 의장이기도 하지만 실상 하는 일은 없대요. 상장된 회사의 일대주주이기도 하지만 출근을 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명함을 가지고 다녀도 막상 내 직업을 표기하려면 좀 모호한 구석이 있답니다. 그래서 농부라고 쓴대요. 농부 농부 무언가 심고 자라게 하는 일이 여전히 좋고 들판에 자라는 여러 불풀의 이름을 익숙하게 외우고 식용을 구려 내는데 재주가 많기 때문이다. 농부라 그러면 다들 더 이상 묻지 않고 물러난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진지하게 물어보면 생각사라고 말하고 싶대요. 생각사 변호사 의사 같이 병을 고치는 전문직 이런 사람들처럼 생각을 전문으로 하고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생각사 이런 글이 있네요. 나는 생각을 통해 내 사업을 만들고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꿈을 이루고 친구들도 만든다. 나는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나 갖고 싶은 것을 생각해내면 그걸 상상하고 끊임없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바라는 것을 얻는다. 종이에 쓰인 것 생각은 실제다. 눈에 보이기 때문이며 스스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제 생각에서 씨앗이 나온 것이다. 얼마 전에 어디 인터뷰를 했는데 기자하고 매출과 자산을 잘못 계산하는 바람에 김성호님 자산이 700억 원이라는 기사가 났대요. 당시 그만한 자산이 실제하지 않았던 김성호님은 이런저런 경도를 통해서 수정하려고 했는데 괜히 고지식한 사람이라는 소리나 들었답니다. 이미 책이나 기사로 인쇄가 돼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700억 대 부자가 되면 되지 뭐 하고 상상 리스트에 700억 원의 이상의 부자가 되는 것을 넣었댑니다. 이제 그 표현이 부끄럽지 않게 됐대요. 이야 여전히 20여개가 넘는 상상 리스트가 있댑니다. 해마다 그중에서 목표를 이룬 것은 삭제하고 빈칼에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적어놓고요. 그리고 수첩에 넣어두고 편한 시간에 들여다봅니다. 당장 그리고 정말 간절한 목표들은 이메일 암호로 만들어서 하루에 서랍어씩 어쩔 수 없이 상상하도록 유도합니다. 어떤 상상은 불과 몇 달이면 이루어진대요. 하지만 어떤 상상은 4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어떤 목표는 참회처럼 몇 달이면 있기도 하지만 사과처럼 몇 해가 필요하기도 하기 때문이죠. 이런 방식으로 주변 가까운 사람들에게 혹은 성공을 원하는 젊은이들에게 수없이 알려줬지만 실제 따라하기가 쉽지 않았답니다. 그들은 생각사란 직업 이전에 이미 다른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생각사란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돈도 필요 없고 따로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저 남모로는 편한 시간에 머릿속으로 조용히 자신의 상상을 꾸준히 되내는데 얼마 간에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라는 글이네요. 저도 제가 상상하고 꿈꿨던 것들 하나하나 이루어가면서 그것에 대한 기적같은 힘을 믿거든요. 늘 저는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들 목표들 저도 생각사를 해봐야겠습니다. 김승호 님이 지은 생각의 비밀 생각의 비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2시 40분 제가 그렇게 늦게까지 안 자는 사람이 아닌데 오늘 모임이 있었는데 저녁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네요. 그랬더니 잠이 안 와요. 자려고 누웠는데 계속 뒤척이는 것보다 에이 뒤척이는 것보다는 책을 읽자. 그냥 책 읽는 것보다는 이렇게 녹음을 하자. 그래서 그냥 책상에 앉았습니다. 새벽에 이렇게 가끔 책 읽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집중을 해서 생각의 비밀 오늘도 이 책을 쭉 몇 번 보면서 김승호 님에 대해서 꼭 뵙고 싶다 만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꼭 만날 겁니다.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이분은 꼭 뵙고 싶어요. 성공한 분들을 만난다는 건 되게 좋죠. 그리고 만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반인들도 얼마든지 강연회가 됐든 이메일을 보내도 되고요. 레터를 써도 되고 분명히 저는 이분을 만날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아요.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부분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책이 나온 게 얼마 안됐네요. 2015년 9월 16일 인쇄를 하고 2015년 9월 21일 발행을 했으니까 오늘은 며칠이야? 나오자마자 제가 소개해드리는 거네요. 오 완전 신간이네요. 오 야 그죠? 정말 제가 되게 빨리 읽는 거네요. 꼭 보세요. 꼭 보세요. 과연 어떤 사람이 성공하는가? 이분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분 같아요. 이분처럼 하면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걸 되게 많이 느껴요. 미국의 사업가들 성공한 사업가들은 어떻게 여행할까요? 돈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도 아니고 미국의 사업가들 입니다. 모임을 가진 적이 있답니다. 그래서 모임이 아주 성공한 사람들 이런 모임이었는데 마침 모임이 끝나갈 무렵에 화장실에 가기 위해서 신발을 찾다 보니까 그들이 벗어놓은 신발이 나란히 마루 밑에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이 구두 뒤축만 모이기 때문에 자신의 구두를 찾으려고 하나하나 꺼내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구두를 이리저리 뒤지다가 사업가로 성공한 정말 부자들에 어떤 신발을 신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단 한 켤레도 이른바 명품이 없었답니다. 일반적인 상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중저가 브랜드들 김성호 신고 신고 신발도 99달러 짜리 켈빈 클라인 구두가 본인의 구두가 가장 비싸 보였대요. 어느 누구도 신발로 봐서는 이들의 신분을 전혀 짐작하지 못할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명품 구두를 신고 자랑할 것 같은데 오히려 검소하게 신발을 신고 왔네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작전 아닐까 부자들만 모이는 모임에 괜히 비싼 거 신고 가봐야 뭔 소름이 있습니까 오히려 좀 검소하게 보이는 것이 또 미독이 될 수 있겠네요. 기꾸망 세계 최고의 간장 제조사죠. 기꾸망 간장 저도 알아요. 미국의 기꾸망 에서는요. 미국 유명 사업가들과 교류를 확대하고 자세 이미지 재고와 제품 판매를 높이기 위해서 해마다 몇 명의 미국 사업가를 초청하는 일을 해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초청을 받았는데 바쁜 일정이나 여러 차례 일본을 방문한 경험이 있어서 참석을 결정치지 못하다가 다른 초청자들이 어떤 분이 오는가 알고 마음을 바꿨댑니다. 앤드류는 중국계 미국인이고요. 요리를 하던 아버지를 따라서 일본을 거쳐서 미국으로 이민 왔습니다. 40년 전에 25세 나이에 식당을 차린 다음에 지금은 미국에 1500개의 매장을 가진 판다 익스프레스 회장입니다. 최근에는 타이드사와 협력을 통해서 세탁업에 진출해서 캘리포니아 지역의 한국 세탁업계를 긴장시킨 주역이기도 했고요. 아내와 함께 온 필른 늙은 대학생 정도로 보이지만 스티어사의 대표였고요. 식품원료 제조 공급하는 유명 회사를 운용하기에는 너무 젊어 보이는데 이제 자기도 마흔이 됐다고 웃습니다. 내가 여기서 막내인 줄 알았더니 필리 막내였던 거예요. 이렇게 썼습니다. 잭 빙클은 유명 비프저키 회사입니다. 이 작가가 제일 좋아하는 비프저키 육질이 가장 부드럽고 그중 매운 양념 맛은 아주 맛있게 매운 그런 분들 이렇게 뭐 입 밖에도 뭐 굉장히 많은 그 대표들 고위 임원들이 함께 했는데 그분들과 공항에서 처음 인사를 나누고 며칠을 지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상한 점이 있었대요. 한국인 사업가들과 만나면 한국인 사업가들과 경험해 오던 자리와는 많이 다른 거예요. 지금 이 모임이 만약 한국인 사업가들로 구성됐다면 지난 며칠간에 자신들의 사업이 얼마나 크며 직원이 몇 명이며 무슨 일을 해서 한탄 크게 벌었는지 어느 곳에 땅을 샀고 어느 곳에 빌딩을 가지고 있는지 전부 알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3일동안 함께 하면서 서로 명험도 주고받지 않았답니다. 나중에 기코망 미주사장 게이토가 찾아왔을 때 그때 서로 명험을 주고받으면서 3일만에 서로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았댑니다. 그러니까 며칠 동안 대화를 하는데 무슨 사업 하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데이비드는 자식이 아홉이나 되고 다른 데이비드 아들은 엘비스 춤으로 유튜브 영웅이고 샤리는 60초번임에도 불구하고 멋지게 춤을 추고 사케를 좋아하고 이런 정도 포도주를 공짜로 주겠다 뭐 이런 정도의 호기 정도 이렇게 자신을 막 이렇게 내세우지 않는 거 이렇게 써있네요. 이들에게 재산이 많다는 것은 한 인간이 가진 여러 재능 중 하나일 뿐 그것이 한 인간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나에게 가르쳐 주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미국이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만약에 정말 우리나라 사업가들이 이렇게 했다면 정말 존경받을 일이죠. 완숙기에 오르신 분 같아요. 김성호 님도 이 거물 기업인들과 여행에 앞서서 차림새로나마 지지 않으려고 면품 구두를 신고 시계를 차고 갈까 했던 생각을 들었답니다. 근데 이제 평소에 그러신 분은 아니어서 그런가 봐요. 평범하게 왔는데 그나마 다행이었다라는 글을 보면서 그냥 부럽기도 하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들은 돈이 많으니까 우리가 명품 구두를 신고 이런 것은 자기를 포장하고 싶은 거잖아요. 굳이 이분들은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단하네요. 또 여기 도시락 이런 것들을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먹는 것이 유행했을 때 여기는 이 회장님은 프레쉬라는 것을 정의를 새로 내린 거예요. 바로 즉석에서 먹는 것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프레쉬한 용어는 뭘까? 이런 질문들을 해서 그 질문에 답을 내린 거죠. 즉석식품 이라는 부분들 새로운 용어의 워딩 파워는 강력했답니다. 유명한 백화점에 담당했던 스타크 우리에게 물었댑니다. 당신의 회사에 프레쉬 도시락 있느냐? 그들은 있다고 말했고요. 스타크는 훈련받는 대로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만은 프레쉬 도시락이라는 것이 공장에서 배달되어 오는 것이냐? 그렇다면 프레쉬라 부를 수 없다. 벌써 브랜드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생긴 거죠. 공장에서 만든 것은 프레쉬가 아니다. 즉석에서 만든 것이 프레쉬다라는 정의를 내리고 그렇게 지켰더니 어마어마한 매출을 오린 거예요. 세 가지 질문 궁금하시죠?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있어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이야기 참 감명 깊었어요. 과연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나는 어떤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 너는 네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어떤 기준이야? 너의 가치관은 뭐니?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릴 수 있을 때 당당해질 수 있다는 거 나와의 대화에서 승리했던 거죠. 그런 이야기들이 이 책에 들어있습니다. 생각의 비밀 김밥바른 CEO 부자의 탄생을 말이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생각의 비밀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가만있어봐 이게 여섯 번째 시간이네요. 사실 매일 10분씩 녹음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시간 나는 대로 녹음을 해요. 그리고 제가 책을 읽는 방법은 독서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책을 되게 빨리 읽거든요. 일단 책을 딱 받으면 목차를 보고요. 그 다음에 프로로그 보고요. 바로 에필로그 보고요. 그리고 쫙 봐요. 그냥 막 넘겨요. 첫 번째 잡으면 한 5분에서 10분 정도에 다 봐요. 그러면 쭉 어떤 흐름으로 책을 썼구나 라는 어떤 저자의 주제의식 컨셉 이런 게 보여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볼 때는 눈에 띄었던 제목들 그림들 중에서 읽고 싶은 것만 골라서 봐요. 세 번째 볼 때는 또 놓쳤던 부분도 보고 이렇게 여러 번 보거든요. 그리고 줄쳤던 거라든가 이런 부분을 녹음을 합니다. 이 녹음을 하는 목적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위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제가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설 같은 게 별로 없죠. 보통 다른 방송 같은 경우에는 내 생각이라든가 이런 걸 좀 많이 넣는데 저는 내가 들으려고 내 의견을 내가 들을 필요 없잖아요. 근데 팟캐스트 방송을 제가 하면서 많은 분들이 제 방송을 듣게 되니까 그전에는 한 8년 전에는 팟캐스트 방송 알 때는 그냥 막 녹음했어요. 가끔씩 예전에 몇 년 전에 제가 녹음했던 것도 제가 팟캐스트에 올리죠. 요즘에는 팟캐스트를 생각하고 이렇게 올려요. 매일 들으시라고 그리고 왜 10분인가 라는 걸 또 질문해 주시면 요게 10분 녹음을 하면 10메가 미만이거든요. 제가 제 블로그가 있어요. 제 블로그에도 책 한 권을 읽으면 파일들을 올리고 있거든요. 다운받아서 들을 수 있게 네이버의 블로그에 김효석 블로그 치면 그동안 읽었던 것들이 쭉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파일 첨부가 10메가 넘어가면 첨부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한 10분 읽으면 딱 9.7 매각 이래요. 10분 내배로 녹음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파일 올리려고 그러다 보니까 1시간이면 6개 되죠. 그러면 매일매일 10분씩 올리면 되겠구나 해서 올리고 있는 겁니다. 가끔 이렇게 저도 팟캐스트 제 방송 올리면서 게시판 가서 보는데 다른 팟캐스트 보다 게시판 글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게시판 글 올려주시면 제가 답글 달아드릴 수 있거든요. 아니면 제 블로그 방명록 같은 데 주시면 제가 다 읽어보니까 이제는 소통을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좋은 책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고 제가 읽는 것 중에서 마음에 안 드시거나 개선해 될 부분들 아이디어 주시면 제가 감안을 해서 녹음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리내서 이렇게 책을 읽는 건요. 딴 거 없어요. 그냥 눈으로 보는 것보다 소리내서 읽으면 정리가 되고요. 또 저는 또 강사 하고 있고 학생들 지도하면서 스피치 지도하면서 이렇게 책을 마치 내가 말하듯이 소리내서 읽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제가 실천하고 있고 주변의 제자들에게 또 권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루고 있는 겁니다.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생각하는 비밀 생각의 비밀 함께 보겠습니다. 요즘 제가 주너벗이라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식 너 제대로 한번 벗겨보자 주식방송 지금 1위를 하고 있는데 주식 모릅니다. 그냥 제 주변에 좋은 분들이 있어서 저도 배워볼까 하고 있는데 이 글을 보니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김성호 님은 한국의 상장기업인 우노앤컴퍼니의 주식을 꾸준히 매입해 했답니다. 2년 동안 꾸준히 매입해 해서 이제는 일대주주가 됐대요. 경영자보다 더 많은 일대주주가 될 정도로 주식을 매입해 왔대요. 장부상으로 들여다본 회사는 자본력과 기술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저평가되어 있었답니다. 그래서 회사를 직접 방문해 보기로 했답니다. 숫자상으로 살펴본 회사가 실제 가치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이분만의 기준은 독특하네요. 세 가지를 본답니다. 수의실 화장실 그리고 사장실 마지막으로 주주정책 수의실 순서가 수의실 먼저 보고요. 화장실 보고요. 사장실 방문한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수의실 에게 앉아서 수의아저씨 하고 인사를 하고요. 캔커피 한 자씩 나눠 먹다 보면 수의아저씨가 얘기를 해준대요. 작년보다 올해가 어떤지 몰똥량이 늘었는지 직원들이 늘었는지 수의아저씨가 제일 많이 알죠. 사장이 제대로 출근하는지 간부들은 성실한지도 알 수 있대요. 그 회사가 성장하는 회사라면 그 기운을 수의실에서 가장 잘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수의실이 없었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가는 것은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그 회사가 관리되는 마지막 부서거든요. 만약 화장실이 지저분하다면 그 회사는 지금 제대로 통제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휴지는 바닥에 떨어져 있고 수도곡질은 지저분하고 거울에 비누고품이 가득한 화장실은 그 회사가 지금 어떤 상태로 관리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업무 체계가 확실하고 규정과 규정이 잘 지켜지고 직원들이 성실히 일하는 조직은 화장실이 절대 더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화장실은 깨끗했대요. 100일 걸린 수건은 정리가 잘 돼있고 속고 매시간 관리를 받고 있음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만 살펴봐도 이 회사가 발표하는 연간 사업보고서가 얼마나 신용이 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답니다. 마지막으로 드르는 곳이 사장실입니다. 사장실은 그 회사의 대표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짐작하게 해준대요. 허세가 많고 사업 외에 다른데 관심이 더 많은 사장들은 벽면에 상장, 위쪽장, 상패, 기념패, 감사패 등으로 가득 채우기 마련이거든요. 그도 모자라면 책상 위에 질비하게 뭔가가 늘어져 있습니다. 두툼한 카펫에 골프채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마련이죠. 이런 사람들은 명함도 여럿이고 직책도 다양합니다. 동창회나 이런저런 협회의 이사랑 회장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어요. 내비회사는 그렇지 않았답니다. 맞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어떤 물건을 살 때 돈을 빌려줄 때 그냥 빌려주지 않죠. 근데 내가 투자를 하는 것도 빌려주는 거랑 같은 꼴이거든요. 또 쇼핑을 할 때도 포장지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박스만 보고 설명만 듣고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건 투자가 아니라 투기죠. 그래서 계속 시장에서 지분을 늘려서 몇 차례 공시를 걸치다 보니까 일대주주가 됐답니다. 주가는 기대 많지 오르지 않았지만 실망하거나 겁이 나지 알았대요. 정말 아름답게 자랄 미래의 미녀가 아직 소녀일 때 그절로부터 오빠 소리를 들으며 친해져야 할 시간이 더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할 뿐이었답니다. 그 회사의 내재된 가치는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가 언젠가 제대로 된 평가를 받는 날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오래된 친구 마냥 여유롭게 지켜보고 있대요. 제가 인터넷 검색해보니까요. 이거 2년 전에 비해서 많이 올랐는데요. 2천원, 3천원 왔다 갔다 있던 주가가 지금 6천원대예요. 두 배잖아요. 역시 보는 눈이 있으시네요. 역시 일대 주주신데 얼마나 아직 안 팔았으니까 번 건 아니죠. 그만큼 아마 더 갖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역시 돈 버는 사람들은 달라요. 배울 건 배워야 됩니다. 변방에서 반란이냐 수도에서 혁명이냐 역사를 보면요. 소수가 다수를 꺾는 게 많을까요? 다수가 소수를 꺾는 게 많을까요? 꺾을 필요가 없죠. 다수는 소수를 지배하니까요. 그런데 결국은 소수는 다수를 꺾어서 또 다른 다수가 되더라. 그런 걸 많이 봤어요. 비주류가 주류가 되고 주류는 비주류가 되고 당연하죠. 영원한 주류는 없습니다. 항상 정권은 바뀌게 돼 있고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그럴 때 역시 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은 내가 조촐하지만 지금은 니들이 대단한 사업까지만 이길 수 있다. 그런 것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변방에서 반란할 거냐 수도에서 혁명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서기 200년 경우에 후한 시대에 중국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를 세워서 왕이 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럼 여러분은 반법은 두 개입니다. 변방에서 영토를 확장하는 거냐 아니면 수도에서 혁명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결정이겠죠. 그 부분을 이 책에서 제대로 사업하고 일으키는 방법이 듣자마자 사고 싶은 화법을 제가 직접 만들어드립니다. 010-4274-1163 010-4274-1163 으로 문자주세요. 김효석의 하루일책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알람 눌러주세요. 그럼 매일 올라오는 영상을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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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